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보입니다. 오늘은 고피 타면 뭐 뭐 한다는 문법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어로 동부동쥬 동부동쥬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. 예를 들어 동부동쥬 생취 동부동쥬 생취 고피 타면 화를 내 동부동쥬 쥬쥬 동부동쥬 쥬쥬 고피 타면 나간다 동부동쥬 화호 고피 타면 화를 내 다음 문장 같이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드 롤밤 피치 부하오 동부동쥬 쥬쥬 쥬쥬 바 slow 동부동쥬 쥬쥬 쥬쥬쥬 쥬쥬쥬 쥬쥬 쥬쥬쥬áo 윤리 사장은 성질이 overseas 맞아, 커피 타면 화를 냈다. 爱人和我总是吵架, 他 动不动就说离婚. 爱人和我总是吵架, 他动不动就说离婚. 姉와 나는 늘 말 타도한다, 그녀는 툭카며 이혼하자고 한다. 我皮膚不好. 动不动就长痘痘. 我皮膚不好. 动不动就长痘痘. 나 피부가 좋지 않아서 커피 타면 여드름이 난다. 我丢三拉似的. 动不动就丢东西. 我丢三拉似的. 动不动就丢东西. 나 이거 저거 잘 잊어버려. 커피 타면 무거운을 잊어버린다. 他 动不动就丢青珈 干 动不动就丢青珈 Что必烈 han 逼 street 动不動就丢青珈 动不动就丢青珈 有点红青珈 Down 또 무동주 이용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. 쨔쨔